위리엘의 동영상 위리엘의 동영상 위리엘의 동영상 공기 사이버 배우고 배우로서의 권력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몸을 써야 할지를 잘 알아요. 피지컬도 좋고 테크닉도 이미 뛰어난 상태도 강약을 잘 조절할 줄 아는 두 분! 잠이 경찰로서 일을 해야 되는 문장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준모가 감정적으로 뛰어넘거나 도로 인해서 뭔가 감정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살았으면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원하는 틀은 이렇게 맞혔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거기에 맞춰주겠다. 유아준비아 같은 경우는 액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잘해서 놀랐어요. 일단 몸이 빠르고 가진 능력치가 좋아요. 성관력, 인척성, 너무 뛰어난 몸을 올리는 액션을 먹으려고 복싱 게이스를 치고 빠지는 콘셉트를 잡았어요. 굉장히 섬세하고 몸을 안 사리고 제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을 많이 잡아줘서 섬세하게 잘 표현됐다.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화려한 액션도 많이 있지만 인물들 간의 관계성에서 오는 긴장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더 재미있고 액션의 학이나 기교보다는 인물들의 감정이 좀 도드라질 수 있는 공기철 대구! 공기철 대구! 공모라는 뜻으로 감정을 숨기면서 속으로 하고 들어야 되는 그 지점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너무 기술적이지도 않고 알 것이지도 않고 그 지점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감정이 교차하는 지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기 때마다 서로가 도움을 주고 서로 쳐다보는 얼굴도 좀 잡으려고 했고요. 정대가 서종률과 글리베이터에 관한 시점 진짜 좁은 공간이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준모도 점차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니까 그런 변화되는 그 모습을 이전에 보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이 됐습니다. 공간 자체가 복도가 되게 길거든요. 중으로 오는 준모예요. 모든 액션이 다 완벽이라고 했었거든요. 모든 액션 씬이 다 완벽이라고 했으면 배우들 간의 합의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액션도 있고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핏담으리면서 열심히 찍었으니까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ssimmuş에 참고